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국성 박사TV입니다. 11월 17일 수요일 저녁 8시는 가수 김건희 출연합니다. 타이틀곡으로는 그 모두의 밤이 있습니다. 김건 가수는 여수시 동대양 가요제 대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수 동대양 가요제 대상 출연도 하였으며 여수 영치산 축제 대상 출연도 하였고 여수 mbc 라디오 다수 출연 광주 kbs fm 라디오에도 출연하였으며 현재는 유튜브 방송으로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주말에는 여수 해상 패블카 앞에서 버스팅도 합니다. 11월 17일 가수 김건과 함께 저녁 8시에 뵙겠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여기는 조국성 박사TV 뉴스포털 온 조국성 기자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Holding 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